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참 대만이 모범국가네요. 그런데 대만도 1977년도에 대만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이정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중리사건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건 때 이제 경찰서를 섭격하고 경찰자로 불태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작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그런 전문가들은 국민당 일방의 선거 부정이 그렇게 만년하던 데서 대만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 1977년도에 중리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 경찰이 선관위를 졸졸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좀 기가 찬 거 아닙니까 기가 찬데 이 고노용 변호사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은 범죄의 증거가 있는데도 범죄적인 집단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범죄 집단이잖아요. 이렇게 범죄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죄한 거를 그 범죄 증거물이 다 지금 남아있고 민경욱 전 의원이 전 경찰청장의 불법 부당한 핵박성 지침에 항의하여 개떼들의 두목이라고 표현한 사건은 무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 올라가 있는데 수사권 독점한 경찰을 졸졸졸 따라다니도록 지휘하는 데 사용하고 범죄 수사는 하지도 않는 것은 국가 권력의 사용에서 치졸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발생했는데 범죄를 다 지금 경찰이 덮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대만에서 1992년도에 1092개의 투표소 중 단 한 개 투표소의 표 숫자가 다른 사건을 재판할 때 담당 판사가 그 투표소 유권자 전수조사에 선거 종사자의 부정이 드러난 화련 투표 사건 이후에 부정선거는 임파서블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공직자들과 법관들의 태도의 차이가 국가 사의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를 잡아 선관위와 내무부 공무원 저는 심사여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세세대 젊은 일꾼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바꾸는 공직사회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무부라고 하셨네. 행정안전부. 그냥 국민을 그냥 빠지로 보는 겁니다. 바보 천치로. 권호영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 아마 이제 대만을 이렇게 한국의 공정선거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이 가게 된 건 아마 타이중 YMCA하고 그다음에 인천 YMCA의 협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권호영 변호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77년도 타우위안 시장 선거에서 선거부정에 화가 난 군중들이 경찰차를 불태웠고 그 결과 선거가 무효가 되고 이후에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어 대만 사회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대만으로 내려온 국민당이 항상 선거부정에 앞선 세력이었습니다. 미국 저 대만 같은 경우도 이 사건입니다. 1977년도 대만 타우위안 시장 선거에 선거부정에 항의하는 군중들이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경찰차를 불태운 종리사건의 연문기사입니다. 이 jhong 에라려 종리인시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구글에도 위키피디아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네요. 종리사건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종리사건을 본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부정선거에 항의해 가지고 민중들이 경찰차를 덮어 엎은 이 사건이 대만 민주주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종리부정선거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종리사건이 1977년에 생기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국민당이 조금씩 이렇게 조작을 해왔습니다. 1975년 입법원에 의석이 추가되자 탕와이파벌 이게 이제 아마 국민당으로 떨어져 나온 지금의 민진당이 아마 전신정도 되지 않겠느냐 탕와이의 중요한 인물인 거유신의 지도자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는 선거에 엄청난 추진력을 갖고 있었지만 선거 이래 그에게 던져진 많은 표가 무효표로 선언됐습니다. 국민당이 조작을 한 겁니다. 철두철미한 거유신조차도 부정선거에 맞서지 못하고 결국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1975년 사건입니다. 1975년에 국민당의 부정선거에 반하는 탕와이 해석은 국민당 외부니까 제3의 정당이 지금의 민진당이 아마 전신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 정당에서 고유신이라는 분이 출마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탈락을 했고 이분은 환멸을 느껴 가장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경찰차를 불태우는 사건이 터집니다. 2년 이후에 타우이안 현 치안 판사 선거에서 국민당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다시 투표를 조작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에 투표 조작자 중 한 사람이 국민에게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무반응은 사람들이 경찰서를 불태운 중리 사건을 알려주면서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냈겠습니다. 타우이안 마을이 국민당의 거점이고 계속되는 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서신양은 여전히 선거에 승리하여 국민당 후보를 10만 표 이상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이 1977년도에 종리 사건이 부정선거에 항의했던 대만 분들의 이 종리 사건이 대만 민주주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리 사건을 구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종리 사건은 유권자가 국민당이 선거를 조작한 걸 목격했다고 신고한 이후에 1977년 대만 마을 종리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국민당이 아닌 후보자들도 대만의 지방직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자원 부족과 항상 국민당을 지지하는 정부 통제일론으로 인해 국가도는 지방직에 사실상 금지되는 거의 일당 지배체제가 됐다는 거죠. 국민당 중심이에요. 1970년대에 그들은 탕와이 운동 문자 그대로 당 외부 운동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국민당의 계엄룡으로 인해 통합된 야당의 행성이 박결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1977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은 탕와이 후보들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 직원이 투표용지를 파쇄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투표감시단은 투표소 직원을 인근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그는 곧 풀려나 투표소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투표 조작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쌓이기 시작하며 투표소 직원은 다시 투표용지를 파쇄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보호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커지자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경찰사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체류탄이 투척됐고 장워그와 장치민 두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두 명이 숨진 겁니다. 밤이 되자 시위대는 경찰서를 불태웠습니다. 폭동은 중종리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1940년대 이후 최초의 대만에서 일어난 대규모 정치적 시위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국민들이 저항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부정성을 자행하는 일당인 국민당에 저항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우리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거죠. 우리는 훨씬 더 자랑스러운 1960년의 3.15 부정성 거의 그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확 분위기가 아마 바뀌어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 저렇게 이제 타이페이 타임지 또 찾아보니까 타이완에서 버닝다운 더 이스테르븐 신도 일당 지배 제재를 무너뜨리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이게 아마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 1977년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 날 대만 민주주의의 일대 전환기에 해당하는 종리 사건이 아마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인공 한 분이 이제 우리로 하면 기념 몇 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그때 사건을 회상하는 사진첩들을 이런 걸 전시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주인공 가운데 한 분이 나서가 연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국민당이 당과의 정치인들의 승리를 막기 위해 과거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추측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그들은 국민당의 노고직인 비평가인 광유신의 국회의원 출마를 무효포 뜸위에 버려서 그를 위한 투표용지를 무산시키며 알려졌습니다.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이 사실을 발견한 이후 약 2만 명이 그리로 나와 현 정부 청사를 포위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학교 밖에 모여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다수의 경찰자를 쏜어뜨린 뒤 일부는 경찰서를 들여다며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체류톤을 보복했지만 폭도들이 차량에 불을 지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역전체를 경찰서를 태웠습니다. 경찰은 한 지점에서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해서 민간인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참 피를 흘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국민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대만 선거제도의 투명성은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고 시민에 공개하는 겁니다. 분권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 그리고 전국에 1만 4천 개의 투표소에 동시에 여러분들 투표하는 분권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